소재버거 안녕하세요 보키에요 오늘은 두툼한 소재버거를 가졌습니다 햄버거 3종류의 콩립, 하링, 감자튀김 같이 먹을게요 너무 좋은데 골고루 깨끗 똑똑 오징어 최애 정리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세척이 너무 좋더라구요 제가 더ımı 먹은거같은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먹도 다 먹었어요 바로 먹어서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입안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 맛은 너무 맛있게 먹으니 더 먹어요 전혀 먹는거같아요 그런게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팽이버섯 탕후라이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새우 치즈소스 치즈소스 소시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호박 양념장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